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아까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범죄자 특집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참 그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사람의 육체를 찌른 쓴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영혼을 찔러버린 그런 범죄자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거든요 그래도 사람꾼 우리 남편이 저 배신 안하고 옥바라지 열심히 해주겠대요 원제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사기로 피의자 경찰 조사 한번 받았어요 조만간 구속영장 날아올 것 같고요 법률 상담도 받아봤는데 1년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 거라고 하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합의도 잘 안됐고 또 보이스피싱 수금책이라 또 보이스피싱 수금책이라 감방에 안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징역 사례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30대 초중반 주부고요 아이는 아직 없어요 그래도 정말 고맙게도 저희 남편이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목바라지 끝까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게 저 이대로 감옥 가면 저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남편의 보상필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영치금도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마누라 감방 가게 만들었네 내가 대신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우는 남편 또 이런 걸 보니까 더 미안해지고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요 이거 알고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조사받을 때도 예 알고 했습니다 라고 다 인정했고 모든 혐의를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자기가 알아보니까 요즘 아무리 보이스피싱 처벌이 빡세다곤 해도 당신은 초범이고 또 수금책이니까 합의만 잘하고 하면 집행유예를 준다 이러면서 합의금은 본인이 어떻게든 내볼 테니까 피해자들하고 얘기 잘해서 합의를 한번 봐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돈 없거든요 진짜 저요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맨날 맨날 눈물만 나오고 그냥 지옥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어쩌라고? 야! 진짜 어이가 없네 너 때문에 피눔을 흘린 사람들 어? 그 사람들 생각하면 너는 울 자격도 없는 거 모르냐? 어디 감히 울어 니가 2번 남들 피눔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돈 벌 땐 좋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즉자기를 시전하시겠다 야 참 기가 찬다 태이씨 3번 뭐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휘말린 거다 나는 몰랐다 이런 소리 없는 거 보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면서 거짓거리를 했다 이거네 그지? 그럼 뭐 참벌받아 마땅한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쓴이 같은 인간한테 아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헐 4번 얼씨고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다 주작이든 진짜든 그냥 뒤져버려 어? 둘 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거기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눈물이 나와요 징징징 이 지랄 진짜 역겹고 처군이가 없네 니가 울 자격이 어딨어? 아니 남의 그 피같은 목숨같은 돈 사기치는데 가담할 때는 이런 그지같은 꼴 당할 거라는 걸 정말 몰랐다는 거야 뭐야 세상에 할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고작 한다는 게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다고 이야 진짜 꼭 제대로 된 제값 받길 바랍니다 죽으면 더 좋고 6번 아니 허 참네 너도 모르고 당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알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요 너 같은 가해자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 모르냐 야 7번 어머나 어머나 정말 개그지같은 천생년분이네요 보이스피싱한 마누라 우쭈쭈 옥발하지 않은 내 한편이라니 대박이네 그래요 평생 그렇게 바퀴벌레처럼 딱 붙어가지고 백년해로 하세요? 서로 방생하지 말고 서로 방생하지 말고 뭐? 처음부터 아예 다 알고 그걸 했다고? 뭐야 이거 미친 거야? 아니면 진짜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어? 자신감 쩌네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 그 사람들 가정 인생 파탄 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몰라서 그랬냐? 너 악마지? 악마요 악마 어? 아니 그리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지금 너 감옥하게 생긴 거랑 네 남편이 너무 옥발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만 안타깝고 힘들다 이거야 지금? 너한테 피해본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안 미안해? 이야 진짜 이건 인간도 아니네 악마요 악마 어? 대단해 9번 이야 이건 또 뭘까? 남들 눈에서 피눈을 흐르게 하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건데 이건 뭐 징역살이도 얼마 안 돼 이혼도 안 당해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대 뭐냐 이거? 너 나중에 반드시 꼭 네 뱃속에 있는 장이 다 찢겨 나가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 흐르는 꼴 당하길 내가 천지신명께 빌 거다 오늘부터 열심히 빌 거야 특히 이런 거지 같은 업보는 자식한테 잘 가는 법이니까 너 감방 갔다 오면 반드시 네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랑 아이 꼭 낳아라 알았지? 10번 감방 후기 부탁해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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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 낚여가지고 범주자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 넘어가는 30대 학원 강사입니다 저희 부부 아직 아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일방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집안일은 거의 다 하면서도 어떻게든 살림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보려고 부업을 좀 했어요 학원 강사에 집안일까지 하는데 부업을 했다 뭔가 처음에는 블로그 인스타 협찬 이런거 위주로 하다가 하루는 어떤 알바 모집 공고를 보게 됐거든요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수금해와서 일하는 사무실에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페이도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학원일에서 애들 학원 끝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 내서 했어요 제가 초등부 담당이라 시간 자체가 널널한 것도 많았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겠구나 하고 한거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혹시 미안해 할까봐 비밀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중에 저희 집으로 경찰이 우편을 보내왔더라고요 사기방주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와야 된다 이렇게요 남편한테 너무 무서워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저를 달래주면서 괜찮아 속인 그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잖아 니 잘못 아니야 걱정하지마 이러면서 달래주더라고요 그렇게 조사받으러 가서는 그냥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고 재판도 받았는데 이때도 그냥 제가 아는 사실 그대로만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몰랐다고 모르고 한 일이고 만약 제가 이걸 알았다면 그걸 했겠냐요 이렇게요 근데 검사 고용 1년 나오니까 머리가 순간 하얘지는 거예요 하... 나는 결국 감옥 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결국 사기꾼이 되는 거구나 했죠 근데 나중에 저희 변호사님 하는 말이 구형 1년은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결과도 그랬어요 선고는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집행유예 인연이 같이 나와서 저랑 검사 양쪽 모두 아무도 항소 안 했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아이고씨 그래도 옥살이 아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천만 다행이야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결국 전 범죄자가 돼버린 거고 사기 공범이 됐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인생도 다 망한 거 같고 남편이 물론 계속 달래주곤 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약이겠죠 나중에 다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댓글 1번 사회생활이라는 걸 조금만 해봤으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손쉽게 돈 이체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굳이 현금을 수거하러 쳐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인지 모를 리가 없어 어 본인이 범죄도 된 건 억울하고 니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선 다 내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정을 못 느끼지 그지 이 사페야 댓글 지가 학원에서 받는 월급도 봉투에 담아가지고 현금으로 받는 거라면 그렇다면 뭐 몰랐다는 거 인정합니다 2번 나도 그 생각했어요 얼마나 사회생활을 못했으면 이런 단순한 일에 엮일 수가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해 갈바다 이러면 눈치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쓴이가 돌대가리거나 아니면 예전에 누구 말대로 키스도 대학 키스과가 있어야 거길 다녀야 가능하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네 2번 맞아요 님 범죄자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집행유예? 이거 그냥 감옥에 안 들어갔다 뿐이지 범죄자 맞아요 피해자한테 죄송한 마음 가지고 평생 그렇게 속죄하면서 살면 됩니다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지 아니야 감옥에 쳐보내야 정신을 똑띠 차릴 텐데 아이 세상 참 그지 같네 3번 요즘 세상 개나 소나 돈 많이 주는 알바가 어디 있으며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 뭐 동굴에서 살다 왔나? 20년 동안? 어? 돈? 쉽게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고생해야 버는 게 돈인 거 알잖아요 알겠어요? 여하튼간에 죽도록 반성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하세요 4번 뭐 쓰니 본인은 낚였다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나이 서른 넘게 처먹고 이게 진짜 합법적인 거라 생각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진짜 걔 한심하다고 물론 믿진 않지만 5번 뭐? 낚여서 속았다고? 장난치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금해서 가져다주는 건 더 페이가 세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걸 시키겠냐고 님 같은 사람 너무 가식적이고 정말 싫어요 혐오스럽다고 보이스피싱 이게 한두 달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거의 10년 아니지 20년 가까이 계속 나온 얘기인 거 몰라요? 어? 근데 몰랐다고 이걸 다 아는 걸? 어? 지금 있던 개소리를 우리한테 믿어라 이겁니까? 아니 그래 니 남편이야 니 편이니까 그렇겠지 보이스피해자가 만약 니네 엄마였다면 그래도 니 입에서 이런 개소리가 남았을까 싶네 응? 6번 내 장담하는데 이 여자 100% 알고 한 겁니다 30대 학원 강사가 어? 뉴스에서 맨날 난리가 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몰랐다는 거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돼 차라리 10년 동안 전업만 해가지고 잘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훨씬 더 그럴싸했을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봐봐 사회생활도 하고 그것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말 몰랐다고? 야 이걸 누가 믿어주냐 이걸? 욕 나오게 7만 야 사람 여럿 죽여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 미친 건가? 8번 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님 같은 사람 정말 많아요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내 통장 압류시키고 안 풀어주는 거야?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원들한테 큰소리 치는 거지 같은 인간들 누가 보면 지들이 피해자야 근데 말이죠 정말 몰랐다 해도 그래 무지도 잘못입니다 아니 누가 그거 칼 들고 협박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피해자들 중에는 너 때문에 최소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 그런 거 당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 아니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어? 나도 모르고 한 일인데 억울하다 이런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냥 반성하세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큰 돈 준다 하면 의심이라도 해봤어야지 모르고 했다는 건 그냥 핑계야 사실 떳떳한 일은 아니라는 거 너도 알고 있던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남들은 속여도 네 양심은 못 속일 겁니다 9반 야 이 악마 같은 년아 너 양심도 없냐? 지금 이 순간에도 어? 자기 목숨 걸고 배달 뛰는 젊은 애들 한번 봐봐라 걔네가 너보다 뭐 체력이 약해가지고 수급책 안 하고 저렇게 힘들게 돈 벌겠냐? 어? 떳떳한 일이라면 어? 체력 튼튼한 20대 애들 시키지 미쳤다고 아줌마 시키겠냐고 지능이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지능이 먼저 퇴화해버린 거야 뭐야? 어? 그저 돈 준다고 해벌레 해가지고 한순간에 범죄자 돼버렸네 축하한다 10번 이걸 몰랐다고? 믿기 힘들지만 그래 뭐 그랬다고 치자 근데 솔직히 너도 대충 눈치는 깠잖아 안 그래? 그래서 마음속으로 뭔가 찜찜하지만 에휴 뭐 어때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거기다 일도 쉽고 돈도 많이 준다니까 그냥 찝찝한 거 다 무시하고 한 거잖아 솔직히 깜빵 보내는 게 맞다고 아니 그냥 죽어버려 살지마 11번 이거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주니까 거기에 훅 해가지고 눈 딱 감고 저질러버린 거지 너 같은 사람들 집행유예 때리는 판사들 다 잘라버리고 AI로 대체를 해야 한다 본다 나는 어? 여하튼 평생 저주받으면서 살아라 벼랑 받으면 더 좋고 어? 물론 뭐 정말 낮은 확률로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요 몰라도 문제입니다 알면은 뭐 말 그대로 뭐 인성 파탄 악마고 몰라도 문제야 어? 하는 건 진짜 족도 없는데 돈을 많이 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 못해 어? 자기 친구들한테 정말 몰랐다면 야 이런 일을 하는데 돈 많이 준다더라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근데 안 물어봤어 이거는 뭐다 나 혼자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물론 몰랐다는 가정하에 한다 해도 근데 사실은 몰랐다는 건 믿고 싶진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 어린이 10대면 또 모를까 그죠? 아무튼 꼭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